돈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진지한 편입니다만 휴먼들의 기록 영상에 따르면 제약이 걸린 힘을 발휘할 때 신체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 제 경우는 분위기 쇄신 정도 같군요 신체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선 여전히 진지한 편입니다 신체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에 대해선 여전히 진지한 편에 관해 신체적으로 비약적인 성장에 에뛰 Спасибо за просмотрatt algun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